너는 바보야 둘째 꼼꼼 말을 못하면 너는 바보야 사랑한다는 말이 둘째 꼼꼼 말을 못하면 떠나보며 어서 말라 좁은 거리 거리마다 말 못하는 사람들 뿐이야 정만 주면 무슨 소용이 있나 가고 나면 울고 마을 것을 미워하면 무슨 소용이 있나 가고 나면 후회할 것을 말 못하는 사람들 뿐이야 가고 나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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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소용이 있나 가고 나면 울고 말 것을 미워하면 무슨 소용이 있나 가고 나면 후회할 것을 안전으로 인지 말하는 우선 말은 아멘 아멘